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어떻게 또 내보놓을 수 있을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가장 가까이는 한미 통화수하프 체결 이후의 흐름들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루 선물시장에서는 글쎄요, 한 반나절 가는 것 같다가 오늘 우리 시장도 역시 다시 한번 매도사이드카 걸리고 원달 환율도 다시 20원 이상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들을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단 사실 최근 시장의 가장 흐름에서 좀 우려스러웠던 점 중에 하나가 달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물론 안전자산 선언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미 간의 통화수하프 체결은 일정 부분에 대한 우려감은 일부분 정도는 해소될 수 있었던 사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현재 진행 중인 현재 위기 상황이 아직까지 금융의 실질적인 위기로 전이되었다고 확실하게 지금 말할 수만한 그런 시그널은 없습니다. 기업이 큰 기업이 부도가 났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파산이 글로벌하게 진행된다든지 이런 면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면을 아직도 우려하고 있지 않나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사실 과거에도 통화수하프를 체결했을 때 2008년 10월에 체결했었죠. 그때 300억 달러 정도의 통화수하프를 체결한 이후 사실 그때 주가도 하락하고 환율도 급락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한번 추이를 좀 살펴보시면 그 당시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발표로 인해서 주가도 안정, 그다음에 환율도 안정을 살았지만 그 이후에 시티그룹에 대한 그런 자금 지원, 또 GM이 또 금융 지원을 받는 그런 사태가 또 발생하면서 환율은 1500원대까지 또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한번 이런 통화수하프 체결로 이것이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그런 투자자들의 심리를 잘 반영한 결과가 오늘도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최근 시장의 흐름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보다는 글로벌 시장, 특히 미국의 시장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좀 미리 예측한 다음에 고기도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선물, 미국 나스닥 선물이 거의 5% 하락하는, 거의 한가까지 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흐름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어서 결국 이러한 것은 근본적인 사태의 해결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투자 심리를 봤을 때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요. 말 그대로 백약이 무효한 상황인데 물론 이 질문이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싶어서 추가 하락이나 추가 폭락 가능성도 그러면 여전히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대책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긴 한데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발이 먹히는 그런 시간 자체가 상당히 짧고 또한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겠느냐라는 그런 의문점이 생기는데 지금 사태의 가장 핵심은 사실 코로나19였다고 볼 수 있지만 여기에 유가 같은 경우도 사실 치킨게임 거의 전쟁 수준으로 지금 감사한 합의가 이제는 지켜지지 않으면서 4월 때부터는 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단기로 바닥이 지금 쳤다 안 쳤다 이런 것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던 점은 사실 금요일 날 급반등이죠. 하루에 끝였지만 반등의 성공함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 현금화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라는 점 그리고 급락하던 지수와 동반해서 사실 담보비율 부족에 따른 그런 악순환 매도를 부르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하루 이틀 정도 좀 완충적인 시간을 주었다는 점은 그나마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추가 하락에는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사실 아주 암울한 전망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부터 좀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19가 가져온 그런 소비침체, 그다음에 공급의 어떤 그런 부족 현상도 지금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업들의 자금이 상당히 경색되는 그런 시점으로 좀 전이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기업들의 그런 자금난을 조금이라봐 사전에 좀 차단시키는 그런 차원에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고 좀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대책들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볼 수 있어서 결국 바닥은 언제 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그동안 많이 하락했다는 것, 단기간에 많이 하락했다는 것도 하나의 재료로서 항상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위로 아래든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보시면서 투자에 임해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의 수급 상황을 봤을 때는 개인들은 계속 긍정적인 면만 보는 것 같고 외국인들은 부정적인 면만 보다 보니까 계속 양갈래의 수급 방향성도 보여주고 있는데 간밤에 있었던 이슈도 하나 체크를 하면서 또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내놨던 긴급 경기 부양책이 의회에서 부결됐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도 해석하는 여지는 참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결이 됐으니 더 공포감이 커지는 거냐 아니면 오히려 부결이 됐으니까 공포감이 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통과를 했었으면 사태가 이 정도로 심각한가라면서 다시 한 번 더 폭락이 나올 수도 있었겠다라는 얘기들도 하거든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제가 내린다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하다고 보이고 있는데 일단 기업에 대한 너무 친화적인 그런 부양책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부양책을 내놓아라. 그러니까 이 부양책을 자체만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좀 더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부결되었다는 점에서는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그런 보완책을 마련해서 다시 또 상정시킬 수 있는 안건이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 있어서 결국 지금 현재 팩트만 보면 좀 실망스럽지만 결국에는 좀 더 골고루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단기 이슈에 국한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사실 지금 사태의 큰 흐름이 어떻게 진전이 되고 또 아니면 사태가 좀 완화되는 모습이 나오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이런 거는 사실 단기 하루 이틀 제로에 불과할 뿐 지금 큰 흐름에서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이것 때문에 오늘 급락을 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상당히 이슈가 될 수 있는 거지만 큰 흐름에서는 큰 대세 흐름에서는 큰 지장은 없는 사안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수급적인 측면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개인이 사고 외국인이 파는 장세는 그러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네, 이것은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개인들의 매수성 자금이 상당히 장기적이고 여유 자금성으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외국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 여기에 유가 급락에 따른 어떤 그런 불안 심리가 작용되고 있으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급 상황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주변에서 사실 신규로 투자, 그러니까 이번에 개인들 투자 자금의 성격은 대부분 신규 투자 자금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신규로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들에서 매수하도 된다고 보고는 있지만 일단 초심을 항상 잃지 말으셔야 된다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거의 지금 10년 주기로 나타나고 있는 어떤 큰 글로벌 사태에 항상 주가가 좀 싸진 경우에 다시 회복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지 사셨는데 50% 정도 급락을 했다 해서 이거 아닌가 해서 파신다면 오히려 그 투자 손실을 확정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실 것이 아니면 사실 투자하지 않는 것이 없고 싸다고 해서 사는 건 아니고 주가는 항상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외국인 매도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좀 들리고 있는 얘기 중에 지금 유가가 보통 떨어졌을 때 산유국들의 국부펀드들이 주식을 팔았는데 그 매도 자금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글로벌하게 사실 지금 안전자산상황성에 나타나면서 위험자산인 주식에 대한 그런 펀드에 대한 환매가 지금 진행 중인데 환매 요청에 따라서 어떤 일정 수준의 금액을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실 밸류에이션에 근거해서 지금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환매가 요청이 들어와서 매도를 때릴 수밖에 없는 외국인의 상황이 지속된다고 할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이런 거라든지 지수 때 이런 거가 상관이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물론 현금화를 무조건 현금화를 해야 된다라는 점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외국인들이 지금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조건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들이 또 큰 자금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매수를 해주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쉽게 유동화할 수 있는 그런 매도세를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앞으로도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도 애는 지속적으로 매도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결국 이러한 매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환매가 중단될 수 있는 어떤 큰 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코로나19가 사실 이것이 지금 단기적으로 해결될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유가와 관련해서 유가전쟁 이런 것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는 사람이 지금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건 가능하고 코로나19는 사실 유동성을 지급한, 풀다든지 아니면 각 나라의 무슨 협상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 해결의 실마리, 외국인의 매수 포인트 전환 포인트는 역시 유가와 관련해서 산유국들의 어떤 합의가 나타나는 그 시점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번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는 지금 미국에서 40년 만에 처음으로 감난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희망적인 보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이를 좀 보시면서 일단 먼저 유가와 관련된 그런 뉴스율을 좀 더 관찰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것이 저는 단기적으로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외국인 귀환의 전제 조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얘기를 해주셨고 회사체 매입 같은 정책, 연준에서 펼치고 있는 그리고 이제 우리에서도 직접적이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증시나 채권 안정화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중국 상황도 좀 더불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외국인은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그 순간에는 상당히 매수로 돌아오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유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유가가 반등해서 추세적으로 반등하는 그런 시기가 와야 될 것 같고 질병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치료제가 조기에 개발이 돼서 상당히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잠재울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여기에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지표가 좀 안정화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지표가 안정화보다는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줘서 지표보다도 좀 더 선행해서 나타날 수 있는 가동률 회복 정도는 좀 기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국에서 경제 활성화라든지 경제 지표 특히 현재 진행 중인 그런 심리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가동률이 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좀 더 진정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아까도 서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들의 그런 신용이 상당히 경색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조차도 지금 사실 금융권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의 회사체에 대한 그런 부실 자산 포함한 회사체를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나와야지만이 이러한 불안이 좀 해소될 수 있다는 점 좀 강조해드리고 싶고 결국 밸류에이션이 지금 상당히 지금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런 면으로 보면은 현재 외국인이 매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밸류에이션 수준은 좀 나중에 좀 보시고 현재로서는 세 가지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치료제 그리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든지 유가가 조금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타날 때 외국인이 매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좀 폭락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측정하는 것도 굉장히 참 무의미해지게 느껴지는 요즘 시장인 것 같은데 그러면 비슷한 맥락에 어찌 보면 똑같은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외국인의 귀한 전제 조건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바닷건 탈출의 시그널을 우리가 어느 정도 포착할 수만 있다면 그래도 전략을 짜는데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그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그널은 아까 말씀드린 거로도 다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고 보이는데 시그널, 저는 일단은 외국인의 매수세 전환 근데 하루 이틀 매수세 전환이 아니라 꾸준하게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을 때는 폭락장에서 탈출할 수 있을 그런 시그널이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거는 좀 역설적인 얘기이기도 한데요 지금 신규로 들어오신 그런 개인 투자자들마저도 이번 장은 절대 안 되겠다라고 포기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정말로 바닥이, 진바닥을 지금 찍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좀 이렇게 시그널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는 외국인이 매수세 전환이 가장 시급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시그널까지는 아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는 유가가 바닥을 치고 상승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증시도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전환과 국제 유가의 반등에 대해서도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냥 우리끼리 비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소위 떨어져 나가는 그때가 진짜 바닥일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참 이 부분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들에게 현 시점에서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신규 진입하시는 분이랑 기존 보유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현재 수익률 관련해서 너무 높게 잡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에서 10% 정도 수준으로만 일단 잡으시고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손절을 좀 확실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일단 그리고 이거 말씀드리는 건 단기적으로 보는 입장이고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바닥에 대한 예단은 좀 금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분할을 해서 매수를 꼭 하셔야 되는데 분할을 기존의 3회, 4회의 일이 아니라 다회성으로 그 구간마다 좀 확실하게 좀 미리 선정해 놓으시고 신규 진입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그리고 저는 사실 최선은 신규 진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이 매수 전환이 확실히 전환된 이후에 확인하고 매수한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보유자들은 사실 대응 포지션도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바닥에 대한 확신은 좀 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제와 금요일처럼 단기적으로 상승률이 높을 때는 일단 현금화를 일부라도 하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외국인 매수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적극적인 매매는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고 외국인과 같은 방향으로 포지션을 잡고 매매를 하시는 방향으로 가신다면 크게 이런 상황에서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잘 모를 때는 사실 과잉 대응이 소극적 대응보다는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는 사실 어떻게 사태가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과잉적으로 좀 현재적으로 좀 현금을 확보하시는 전략이 오히려 지금에서는 최선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짧게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분할 매수 관점 얘기해 주셨지만 방점은 일단은 조금 더 보수적인 시각을 보면서 현금화하자라는 데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몸을 사려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요 시장에 대한 판단과 전략 부분 이렇게 얘기 들어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